그럼 게리는 과연 거기에 있는 걸까요? 자! 자! 뭐지? 완료! 그럼 게리는 과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나? 아무래도 여긴 없는 것 같군요. 그렇다면 게리는 과연 거기에 있는 걸까요? 지금 게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. 아무도 빠지죠? 따라오세요! 안녕하십니까? 꼬마계좌 게빈입니다. 자판의 질문입니다. 콜라가 게리에게 한마디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. 그 말은 바로바로바로바로!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신기한 장난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말은